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생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전혀 동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중소기업가 인생 망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있었고 제일 큰 대기업에 있었고 거기서 과장이었고 개발실에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인데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는데 중소기업 와서 인생 망했어요? 남편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행복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꼭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나쁜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족소기업, 발같이 나쁜 기업이 많아요. 발에 때같이 나쁜 기업들이 많은데 정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좋은 기업도 많거든요. 좋은 조직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표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의 생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구조적으로 힘든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 카카오 밑에는 여러 작은 중기업, 소기업들이 있어요. 그 납품을 하는 근데 카카오 같은 데는 경력직 채용을 정말 많이 해요. 네이버도 그렇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사람이랑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했어요? 스카우트제일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안 그래도 몇 없는 인재였는데 뺏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럼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는 게 팀 단위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인재가 대기업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역량이 줄어들겠죠. 이래서 중소기업이 힘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B2B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거 터졌을 때 그냥 뭐 B2B 아니고 B2C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여러분 자영업도 넣읍시다 우리가. 그때 그럴 때 장사가 안 돼. 월급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버틸 수 있는 게 대기업은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 자기네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입지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은데 아무튼 중소기업은 이런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게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이겨내는 중소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리더분들한테 보내는 또 메시지인데 우리 회사는 저는 제가 몇 번 말했듯이 우리 조직원들의 총 연봉에 지금은 1배 이상은 연봉의 1배 정도까지는 일단은 연봉이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현금 자산으로.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터져서 망하면 진짜 우리 회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친구들이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뭐라 하더라도 월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 와서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낮추더라도 최소 생활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진짜 우리 회사 믿고 다녀주는 건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배까지 유보 캐시를 확보하는 게 저는 목표예요. 딴 데도 안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은 공격적 투자나 아니면 주주가 있으면 배당을 하거나 기업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이익시회를 하거나 그렇게 가지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보너스는 안 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좋은 걸 만드는데 중소기업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못 가진 장점이 있어요. 왜? 여러분 크면 좋은 게 있지만 크면 불리한 것도 많잖아요. 그쵸? 일단 중소기업은 획일정 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은 나쁜 게 뭐냐면 전사에서 뭔가를 정해서 정하면 맥락에 따라 달라서 다른 문화를 적용해야 되는데 개발실 문화랑 양산팀 문화랑 다른 걸 적용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해요. 그 다음에 대화를 오너가 직원들이랑 다 할 수도 없어요. 5천명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 10명짜리 회사도 있을 거고 5명짜리 회사도 있을 거고 100명짜리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든 소통이 더 대기업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냥 저한테 사람들이 계속 주는 질문이 있어요. 가까운 지인분들이. 어떻게 재택근무를 시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랑 또래나 비슷한 어린 친구들이랑 비슷한 연배 면은 미친놈아 네가 역량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어르신들은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는 52시간까지 야근하면은 야근수당 다 준다고. 그럼 다 일괄적으로 이구동성을 하는 질문이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그거는 소통을 해서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만족하고 우리 회사 다니는 거라고. 예를 들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회의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하소연하듯이 말한 게 왜냐면 회사에 안 있잖아요. 재택근무라서. 일 좀 잘하라고. 그럼 그 일을 더 잘하라는 걸 떠나서 일은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성과를 내면 성공은 네트워크에 붙는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차피 동기부영영상 일주일에 만드는 걸 몇 개 다 정해져 있는데 일을 더 잘해서 더 빨리 해서 좀 쉬라고. 나는 꿈이 우리 야근수당 진짜 많이 지불하거든요. 1.5배 쳐서 다 지불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수령액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성의, 유성의 다 다른 중소기업이 있었으니까 물어봐요. 너네 회사 다니면서 중소기업 다니는데 야근수당 받아본 적 있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회사만 줘요. 우리 저 아는 지인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삼성 이런데 아닌데는 야근수당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그럼 뭐를 주냐? 그래서 대휴를 준대요. 대체휴가. 그 다음에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그럼 뭐냐고 미친 새끼가. 그런데 그런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의 생존의 진짜 뭐 뜬구른 잔 얘기 아니라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조직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대기업보다 연봉도 작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익구조가 더 약하니까 그 다음에 뭐 복지면에서도 약할 수가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돈 벌어서 뭘 추구해? 퀄리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건데 조직 문화라는 거는 돈 가기 전에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서 조직원들 자아실현 더하게 해주고 여기서 뭔가 의미를 더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진짜로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소기업이 잘 되면서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어요.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규모는 작은데 매출이 커요. 뭐요? 회사 규모 조직규모는 작은데 매출이 커요. 그게 이제 히든 챔피언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히든 챔피언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표본이 돼서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부터 우리는 재택근무였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재택근무를 갑자기 하니까 재택근무가 좋네, 마네 이런 말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잖아요. 원래 하던 거라서. 왜냐하면 재택근무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없으면 재택근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서로 피곤해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감시하고 싶고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중소기업,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재기업은 10%밖에 안 다녀요. 팔고 10%는 자영업이거나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인데 중소기업 가면 인생 망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연봉은 중소기업 같거든요. 공무원이. 근데 이제 안 잘리니까. 근데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는 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팩트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망하더라도 좋게 망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왕 이렇게 인연이 많았는데 이건 또 아까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겠죠. 이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출구 전략도 마련해주고. 그러면 이게 몇몇몇 강의 전에서 말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아껴서 잘하면 어때요? 이 친구들은 더 잘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체인지그라운드 얘기해 볼까요? 체인지그라운드가 옛날에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못 벌 때도 계속 우리가 돈을 보너스를 계속 준 적이 있어요. 진짜 돈을 조금 버는데도 보너스를 계속 많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철학은 그랬어요. 제 철학은 뭐였냐면은 진짜 보너스를 많이 주면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똑같아요. 생각보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보너스를 주려면 우리한테 그게 무리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그게 무리해서라도 보너스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대기업 보너스 못 받는데도 맞는 시즌에는 우리는 보너스 그러니까 300, 400 이렇게 나갔어요. 설상에는 추석상에는 나가고 이익시의 개념으로 300, 400, 500 이렇게 나갔어요. 중소기업이.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정말 사랑의 언어인 돈으로 얘기를 했는데 퍼포먼스도 따라올랐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오히려 안 올라오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상연은 좀 줄이고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았죠. 그래서 업무량을 조금 더 덜어내고 조금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일단은 문화적인 측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줄인 거예요. 조금.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적인 측면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제가 환산을 한 거예요. 그거를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아지면 어때요? 내가 내 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적 동기, 내 쪽 동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주는 게 장땡인 것 같죠? 그게 막상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총동기지수에서 세계에 탑3 돈이 없어요. 경제적인 건 하위권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즐거움, 의미,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이게 검증된 건데 그래서 즐거움, 의미, 성장을 알려주니까 더 좋아지고 그럼 어때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 일어나겠죠. 그때 또 상여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의사결정권자분들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은 다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게 생존 자체가 어렵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자라면 대기업이 뺏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돈 많이 먹고 더 좋은 데 가는데 안 가겠어요? 제 동생이라도 저 자신이라도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호일학이 공존하는 곳인데 리더는 리더답게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도 저는 솔직하게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돈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메일 받았어요. 중소기업에서 그거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는 안 다닐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데 뭐 하러 다녀요. 그럼 무조건 이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여러분 이직이 되게 어려워요.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잘 찾아보면 정말로 생각보다 여러분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아저씨들이 좀 노력을 해갖고 뭐 여러분 중소기업이 90인데 그중에 다 90이 다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중에 20%만 또 좋은 중소기업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적다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도 근무도 더 적절하게 하고 집중해서 밀도 있게 근무하면 빨리 퇴근시켜주고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칼대에서 약은 억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자유도 보장이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익이 나면 중소기업이지만 쉐어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사장들이 더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보를 쌓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아지는 어떤 문화 현상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달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